1. 광도의 단위는 무엇인가? 2. 칸데라. 2.열 전련재료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3. 탄화 실리콘. 3. 가음중 형광체로 쓰이지 않는 것은? 4. 황산 나트륨 4.2차 저항제어를 하는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특성은? 2. 가감 변속도 특성. 5. 황산형에게 양극으로 구리막대, 음극으로 음막대를 두고 전기를 통하면 음막대는 구리색이 난다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 전기 도금. 6. 급전선의 급전분기장치의 설치방식이 아닌 것은? 3. 커티널 20. 7. 방전개시 전압을 나타내는 것은? 4. 파센의 법칙 8점 전기분해로 제조되는 것은 어느 것인가? 3. 알루미늄. 9. 용접용 전원의 특성은 부하가 급히 증가할 때 전화된? 3. 급히 강화한다. 10. 권상하중 1000kg. 권상속도 5mm의 기준기용 전동기 용량은 약 몇인가? 3. 10.2. 11. 다음중 토크가 가장 적은 전동기는? 3. 분상 기동형. 11. 다음중 고압 마크로가 아닌 것은 1L-식 제강로? 13. 옆방향 바이어스 전압에 따라 접합 정전용량이 가변되는 성질을 이용하는 다이오드는? 2. 버렉터 다이오드. 14. 공고, 기계 부품, 전기기구 부품 등의 납댐 작업에 널리 사용되는 용접은 1유도 용접. 15. 조절계의 조절 요소에서 비례 미분에 관한 기호는? 2. PD. 16. 전동력 응용기술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3. 전원의 전압, 주파수 변동에 의한 영향이 없다. 17. 엘리베이터용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플라이힐 효과가 커야 한다. 18. 눈부심을 일으키는 램프의 휘도 한계는 얼마인가? 1.5cm 이하 19.200w 전구를 우유색 구형 글로브에 넣었을 경우 우유색 유리의 반사율 40%, 투과율은 50%라고 할 때 글로브의 효율은 약 몇 퍼센트인가? 4. 83. 20. 평균 구면 광도가 90인 전구로부터의 총 발산 광속은? 1.130 21.60, 154, 길이 200km의 삼상 송전설로에서 내재정전용량 점 0.08km, 성간정전용량 미터 점 0.08km일 때 일선에 흐르는 충전 전류는 약 몇 에인가? 3. 89.8 22.440v 공공시설의 옥내 배선을 금속관 공사로 시설하고자 한다. 금속관에 어떤 접지공사를 해야 하는가? 4. 특별 제3종 접지공사 23점 조상설비가 있는 1차 변전소에서 주변압기로 주로 사용되는 변압기는? 4. 삼관선 변압기 24점 소수력 발전의 장점이 아닌 것은? 4. 양수발전과 같이 첨두부하에 대한 기여도가 많은? 25점 아킹원의 설치 목적은? 4. 섬막사고 시 애자의 보호 26점 유연학차 400m의 수력발전소에서 펠턴수차의 노질에서 분출하는 물의 속도를 이론각세에 영로한다면 물의 분출속도는 약 몇 미터인가? 4. 84.1, 27점 초과학 장거리 송전설로에 접속되는 1차 변전소에 병렬 리액터를 설치하는 목적은 1. 페란티 효과 방지 28. SFU 가스 차단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아크에 의해 SFU 가스는 분해되어 유독가스를 발생시킨다. 29점 송전설로에서 역섬락을 방지하려면? 3. 탁각 적지저항을 적게 한다. 30점 직류 송전방식이 교류 송전방식에 피하여 유리한 점이 아닌 것은? 4. 정류가 필요 없고 스놈 및 강압이 쉽다. 31점 그림과 같은 평형 3상 발전기가 있다 상이 지락한 경우 지락전류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2. 32점 전력 개통의 안정도 향상 대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2. 병렬 콘덴서 설치? 33점 형 회로의 일반 회로 정수에서 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3. 임피던스? 34점 전원이 양단에 있는 방사상 송전설로에서 과전류 개정기와 조합하여 단락포호에 사용하는 개정기는? 2. 방향 단락 개정기 35점 송전단의 전력원 방정식이 E 플러스 E 25만인 전력계통에서 최대 전송 가능한 유효전력은 얼마인가? 3. 500 36점 그림에서 X 부분에 흐르는 전류는 어떤 전류인가? 4. 영상 전류 37점 별륙이 개방시 2차측을 단락하는 이유는 1. 2차측 전량 보호? 38점 그림과 같은 배전선이 있다 부하에 급전 및 정전할 때의 조작 방법으로 오른 것은? 3. 급전시는 DS, CB순이고 정전시는 C, DS순이다 39점 피계기가 방전을 개시할 때 단자전압의 순시값을 방전개시 전압이라 한다 피래기 방전 중 단자전압의 파고값을 무슨 전압이라고 하는가? 3. 제한전압 40.3상 1회선과 대지간의 충전전류가 1km 당점 이후에 일대의 길이가 18km인 선로의 충전전류는 몇 A인가? 2. 4.5 41점 직류 분건 전동기가 단자전압 215V, 전개자 전류 50A, 1500m으로 운전되고 있을 때의 발생 토크는 약 몇 Nm인가? 4.66.9, 41.1의 변압기의 1차 권수가 1500인 변압기의 2차측에 접속한 20의 저항은 1차측으로 환산했을 때 8으로 되었다고 한다 이 변압기의 2차 권수는 4.75, 43.SCR의 특징이 아닌 것은 4.4 과전압에 강하다 44.8급과 4급 두 개의 유도 전동기를 종속법에 의한 직렬 종속법으로 속도 제어를 할 때 전원주파수가 60인 경우 무부하속도는 1,600 45.1차 전압 6,900V, 1차 권선 3000의 권수비 20의 변압기가 60에 사용할 때 철심의 최대 좌속은? 2.8.630-3 46.동기 발전기의 병렬운전 시 동기화력은 부하각과 어떠한 관계인가? 2.에 비례 47.30의 3상 유도전동기의 전력을 공급할 때 이대의 단상 변압기를 사용하는 경우 변압기의 용량은? 3.24 48.동기 주파수 변압기의 주파수 1 및 2 개통에 접속되는 양극을 P1P라 하면 다음 어떤 관계가 성립되는가? 1.49.유도 전동기 원선도에서 원의 지름은? 4.에 비례 50.유도 전동기의 2차 동선을 2차 입력을 P2S립을 나을 때 이들 사이의 관계는? 1.51.슬러스 36의 고정자 철심이 있다 여기에 3상 4극의 2층권을 시행할 때 매급 매상의 슬러스와 총 코일 수는? 3.3과 36 52.입력전압이 220배일 때 3상 정파제와 정리회로에서 얻을 수 있는 직류 전압은 몇 부위인가? 3.297 53.직류 전동기의 회전수를 1위로 줄이려면 계좌 자속을 몇 배로 하여야 하는가? 2. 54.전부하로 운전하고 있는 60 4극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전부하 속도는 1728m 2차 1상의 저항은 0.02 2차 회로의 저항을 3배로 할 때의 회전수는? 3.584 55.단상 변압기 3대를 이용하여 3상 마이너스 결선을 했을 때 1차와 2차 전압의 각병인은? 4.180 56.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이란? 3.변압기 내부 임피던스와 전격전류하의 고빈 내부 전압 강화이다. 57.3상 유도 전동기를 극속하게 정지시킬 경우에 사용되는 제동법은? 4.역상 제동법 58. 본기 전동기의 진상전류에 의한 전기자 반작용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 4.감자 작용 59.3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2차 회로의 한상이 단선된 경우에 부하가 약간 커지면 수입이 50%인 곳에서 운전이 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3.게르게스 현상 60점 이상 서고모터의 제어방식이 아닌 것은 이 온도제어 61.의 라플라스 변환 X의 값은? 4.62.4단자 회로에서 4단자 정수를 A, B, C, D라 할 때 전달정수는 어떻게 되는가? T... 3.63. 다음 회로에서 10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별의 인가? 1.64.3상 회로에 결선된 평형 순저항 부하를 사용하는 경우 선관전압 220V, 상전류가 7.33A라면 일상의 부하저항은 약 몇 인가? 4.30, 65.9인과 같은 순저항으로 된 회로에 대칭 3상 전압을 가했을 때 각 선에 흐르는 전류가 같으려면 아래 값은? 25. 66.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 종속전원은 회로 내에 다른 변수에 종속되어 전압 또는 전류를 공급하는 전원이다. 67.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입력을 V1, 출력을 V라 할 때 전압비 전달함수는? 2. 68. 어떤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0.5m 동안의 OA만큼 변화시킬 때 20V의 전압이 발생한다. 이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는? 4.의 기수항만 존재한다. 70. 어떤 소자가 60에서 리액턴스 값이 12였다. 이 소자를 인덕터 또는 커페시터라 할 때 인덕턴스와 정전용량은 각각 얼마인가? 4. 26.53m, 265.25, 71. 다음과 같은 형 회로의 4단자 정수중기의 값은? 2. 72. 전기량의 단위로 알맞은 것은? 1. 73. 저항 60과 유도 리액턴스 80인 코일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의 200V의 전압을 인가할 때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는? 3. 53.13, 74. 다음 회로에서 0일 때 스위치 K를 닫았다. 1. 2. 75. 그림과 같이 저항 R3과 용량 리액턴스인 콘덴서가 병렬로 연결된 회로의 100V의 교류 전압을 인가할 때 확산 임피던스젯은? 4. 2.4, 76. 전달함수를 갖는 요소가 있다. 이 요소에 2인 정형파를 주었을 때, 지, 요구하면? 3. 4. 77. 시정수를 갖는 직렬회로의 직류 전압을 가할 때 이되는 시간의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최종각세의 약 몇 퍼센트인가? 3. 86. 78. 3상 4선식에서 중성선이 필요하지 않아서 중성선을 제거하여 3상 3선식으로 하려고 한다. 이때 중성선의 조건식은 어떻게 되는가? 4. 플러스 플러스 0 79.에서 모든 초기값을 0으로 하고 라플라스 변환할 때 I는, 그는 왜 라플라스 변환이다이? 80. 대칭 3상 Y결선 부하에서 각상의 임피던스가 16 플러스 12이고 부하 전류가 12일 때 이 부하의 선간전압은 약 몇 부위인가? 3. 346.4 81. 변압기로서 특고압과 결합되는 고압절로의 혼축에 의한 위험방지시설은? 4. 사용전압의 3배의 전압에서 방전하는 방전장치 82. 특고압 가공전설로에서 양측의 경관에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철탑의 종류는 1. 내장형 83. 발전기, 변압기, 도상기, 오선 또는 이를 지지하는 애자는 단약전류에 의하여 생기는 어느 충격에 견뎌야 하는가? 1. 기계적 충격 84. 옥내의 시설하는 저압전선으로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는 배선공사는? 3버석트 공사 85. 금속제 수도관로 또는 절골, 기타의 금속제를 접지극으로 사용한 제1종 또는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 시설방법은 어느 것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하는가? 4. 케이블 공사 86.22 전설로의 전련내력시험은 별로와 대지간의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몇 분간 가하여 시험하게 되는가? 40. 87. 저압 옥내 배선을 케이블 트레이 공사로 시설하려고 한다 틀린 것은? 이 케이블 트레이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88.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애자사용 공사로서 사용전압이 440V인 경우 전선과 조형제와의 이격거리는 최소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1.5. 89. 가공전설로의 지지물의 지선을 시설할 때에 오른 방법은? 4. 도로를 횡단하는 곳의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5m로 하였다. 90. 교통신호 등의 시설공사를 다음과 같이 하였을 때 틀린 것은? 4. 제어장치의 금속제 외암은 특별제 3종 접지공사를 하였다. 91. 전로의 전련 원칙에 따라 반드시 전련하여야 하는 것은? 3. 저압 가공전설로의 접지측 전선 92. 발전기의 용량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는 경우는 1. 과전류인입 93. 방직공장의 구내 도로에 220V 조명 등용 가공 전설로를 시설하고자 한다. 전설로의 경관은 몇 미터 이하여야 하는가? 2. 30. 94.5개의 백열전 등의 인하선으로 공칭난 면적 2.5mm 이상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전련전선을 사용해야 하는 지표상의 높이는 몇 미터 미만인가? 2. 5. 95.345 가공 송전설로를 제1종 특고압보안공사에 의할 때 사용되는 경동연선의 굵기는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2. 200. 96. 금속관 공사에 의한 저하복내배선 시설 방법으로 틀린 것은? 4.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관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97.한 수용장소의 인입선에서 붕괴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다른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무엇이라 하는가? 3. 면적인입선 98. 중량물이 통과하는 장소에 비닐해장 케이블을 직접 매설식으로 시설하는 경우 매설 깊이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3. 1.2 99.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과 교차하여 시설하는 경우는 제 몇종 특고압보안공사에 의하여야 하는가? 3. 3종 100. 특고압절로와 저압절로를 결합하는 변압기 저압측의 중성점에 제2종 접지공사를 토지의 상황 때문에 변압기에 시설장소마다 하기 어려워서 가공접지선을 시설하려고 한다. 이때 가공접지선으로 병, 봉선을 사용한다면 그 최소 굵기는 몇 밀리미터인가? 2.4 2.5